지도자 여러분, 코로나19로 인해서 긴 기간 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. 우리협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도장 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긴기고 있습니다. 이번에 특히 미래인재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하여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도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이제는 혼자서 도장 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좋은 강사들과 그리고 전국의 우수한 능력을 갖춘 동료들과 함께 코로나고 서로의 모습에서 서로의 방법에서 배우고 익히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에 개설되는 미래인재양성 교육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새로운 방향으로 좋은 도장, 훌륭한 교육 그리고 성공적인 도장 경영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해 드릴 것으로 믿습니다. 특히 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경심의 팔로우업 교육과정이 이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로 도장 경영에게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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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